먼저 첫 번째 수혈의 귀납적 정의 불명 전화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갖다가 우리는 전화식이라고 하고요. 전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등차수혈 등기수혈 하면서도 전화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조금 조금씩 해왔어. 전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함 두 개의 항 또는 세 개의 항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전화식이라고 합니다. 전화식 전화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 정화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본을 볼까요? 두 번째. 기본 정화식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본 정화식. 공식 명칭이 기본 정화식은 아니야. 그런데 정화식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데를 가시더라도 결론은 막 정리하고 정리하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이 네 가지. 선생님이 네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예 머릿속에다가 얘를 사진 딱 찍어서 넣어놔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순서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본 거죠. 그 부분을서는 그 브로티를 자식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을 먼저 적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변경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다섯 번째에 한 번을 자식으로 안정지합니다. 어느냐. 방금 한 번을 다시 한 번을 시켜줍니다. 빠르면 얘기하시고 플러스 숫자인 케이스가 있고요 플러스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숫자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식 당연히 이 식은 N의 관계식입니다 N에 관한 관계식 곱하기 마찬가지 N에 관한 관계식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해석해보죠 얘들아 AN과 AN 플러스 1은 무슨 관계야? 얘의 다음 항이지 이것의 다음 항인데 어떻게 하면 다음 항이 되는데 얘한테 얘를 앞에 항, 뒤에 항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고 N에다가 선생님이 100을 집어넣으면 A 100번째 항에다가 숫자 더했더니 100번째가 되고 여기다 1억 집어넣으면 1억 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 더했더니 1억 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수협이라고 하죠 이런 건? 등차수협 그렇지 얘는 등차수협입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러한 정화식 즉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관계식을 보고 뭘 찾아내는 거냐면 AN이 뭔지에 대한 일반항 찾기가 우리의 목표인 거야 그래서 등차수협이기 때문에 AN에 대한 등차수협의 일반항은 뭡니까? 등차수협의 일반항은 뭐지? AN은 A1 플러스 N-1D죠 A1 플러스 N-1D인데 이 D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놈이 누구냐면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내려갔다지만 다음 여기는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보시면 앞에 안에다가 숫자로 곱했던 이 다음 항이 된대요 얘는 등비수협이죠 얘가 등비수협 따라서 일반항은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놈도 앞에 있던 그 숫자가 들어가는 놈입니다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앞에 항에다가 어떤 관계실을 줘야 뒤에 게 되더래 얘가 바로 이군요 개차수협입니다 개차수협 이건 느끼하고 앞에 게 막히면 뒤에 게 자동으로 막히게 돼 있어 앞다른 막히면 뒷다른 막히면 앞다른 막히면 뒷다른 계속 막혀 계속 똑같은 걸 떠나고 개차수협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의 여기에 어떤 식이 오지 그 식이 바로 누구요 그 식은 여기 있던 2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단 N이라고 했던 놈을 K로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얘는 N이 변량이 되는 거고 여기 시그마에서는 K가 변량이 되는 거기때문에 K를 A로만 N을 K로만 바꿔 쓰면 돼 여기서 만약에 2N이었어 통과 쓰실 때 이 케이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냥 솔루션 풀이 방법이 그냥 변, 변, 곡이라고 기억해보시면 됩니다 1, 2, 3, 4번은 1, 2, 3, 4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4번부터 봅시다 4번에 대한 예제 4번에 대한 예제입니다 4번에 대한 예제입니다 4번의 예제입니다 이게 네번째 꼴 맞니? 네번째 꼴 맞아요? 곱하기 식이지 이건 숫자가 아니다 그죠? 곱하기 숫자가 아니지 N 관계에 대한 식이야 N 관계식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크게 해 나가시냐면 이런 힌트는 당연히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이 알려드린 이것만 봤을 때는 얘는 뭐냐면 점화식은요 내가 숙혈의 어떤 숫자 특정 숫자는 하나도 몰라 단지 뭐만 알아? 연관 관계만 알 수가 만약에 1부터 쭉 훼손으로 1 2 3 4 5 6 7단에서 끝없이 나가면 자연수어 보인거라고 치잖아 그 중에서 내가 붙어있는 아무 두 Studies만 싹 뽑아내면 앞에서 뒤에서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는 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단지 둘 딱 뽑았을 때 더하기 1 하면 된대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시장이 누군지를 알곤 아니면 몇 번째장이 누군지 알아야 얘네들의 실체 수약이 뭔지 알아 따라서 점화식만으로는 숫자 배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안 된다. 그죠? 그냥 악기에 대한 관계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특정 값에 주게 된다. 자, 그랬을 때 1만항 구합시다. 1만항은요. 얘는 곱하기 식 같은 네 번째 거야. 곱하기 식은 네 번째 것. 네 번째 것은 변변곱인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살짝 2항만씩 넘겨서 이렇게 떠올렸다. an분의 an 플러스 1는 2의 n제곱이 되죠. 이걸 기본 틀로 하여 l에다가 1부터 2, 3, 4, 5, 6을 대입하면서 나가 봅시다. 첫 번째 대입. 1을 대입하시면 a1분의 a2는 2고요. 그 다음에 2지만 하시면 a2분의 a3는 2의 제곱이고요. a3분의 a4는 2의 3제곱이고요. 자, 얘는 an분의 an분의 an은 몇 제곱이야? 2의? 밑에 있는 너머링이랑 똑같죠? 너머링이랑 똑같으니까 n-1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선생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얘네를 뭐 할 거냐면 변변곱을 곱할 거예요. 변변곱. 변변곱인데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려는 우려끼리 곱합시다.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려는 우려끼리 곱합시다.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좌변끼리 먼저 곱합니다. 좌변끼리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시죠? 이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얘네만 다 곱하는 거야. a 애들끼리 다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 지워지고 얘 날라가는 거야. 따라서 남은 애는 이렇게만 남죠? a원물에 an 남지. 그리고 우려를 어떻게 된 거야?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2에 3 곱하기 미시 같은 애들은 지수끼리의 합이다 1 플러스 2 플러스 쪽쪽쪽쪽 플러스 얼마까지요? n-1항까지예요 그리고 얘 계산하시면 얘 얼마인지 아시죠?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2분의 n, n-1이랑 똑같다잉? 혹시 몰라서 시그마로 표현하자면 있듯이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k 마이너스 n-1까지에 대한 k 이렇게 쓰시면 되죠 혹시? 좀 이따 패스 보는 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다 하고 있잖아 다 조건이 오늘 볼 거예요 이렇게 됐죠? a1은 얼마입니까? 문제 조건상이 2였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뭐? 일반항 a는 얘는 얘는 얘 1이니까 아니 1 아니면 뭐 넘겨서 쓰시면 되고 얘는 얘 n n-1 이게 일반항 독특하죠? 설마 어디가 평소에 공부하더라구요? 뭐 같은 형태 등차수열이나 미수열 같은 형태에 대단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나 거짓말은 퍼피도 핫도그 입TE 레인넥 간식 역수는 또 다른 점화식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an 플러스 1분의 1는 an 분의 1에 플러스 3 이런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알려줄때도 있고 얘의 변형골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얘의 변형골이라는게 뭐냐면 an 플러스 1분의 1는 풍분시켜버리면 an 분의 1 플러스 3an이지. 얘 싹 뒤집어서 이렇게 나와요. an 플러스 1은 1 플러스 3an 분의 an 이런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출제는 너네라면 뭐 내겠니? 위에 꺼내겠지. 그럼 이런 형태의 꼴을 보면 뭐하는거야? 뒤집어서 이렇게 놓은거에요. 뒤집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치환이라는거에요. 즉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 뭐라고? bn 플러스 1로 치환하시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지? 얘는 bn 이라고 치환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얘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아... 여기 있잖아. a1이 뭔지 모르니까 a1은 1분의 1이라고 볼까요? a1은 1분의 1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거니까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럼 얘는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거지. bn 플러스 1은 bn에 플러스 3. 자 선생님 아까 얘기해 줬습니다. 이건 몇번째거니? 기본적으로 아시게? 첫번째거지. 더하기 숫자.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공차수형이라고. 그렇죠? 3이 뭐라고? 공차라고.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따라서 bn은 b1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되는거지. 자 원상복구십시오. 원상복구십시오. bn 대신에 뭐 쓰시는데요? am분의 1 쓰시면 되죠? b1은 뭐랑 똑같습니까? a1분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a1분의 1은 누굽니까? 2죠. 됐습니까? a1분의 1은 b야. 따라서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따라서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쓸게. 최종적으로. an은 뭐라고 쓰시는데요? 3n의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1반은. 1반은. 계속 1반은. 당연히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 항에 대한 몇번째. a109와 107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1단계로 해내셔야 되는건 뭐야. 1반은 더할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거. 더 더 더 중요한거 설명드립니다. 절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축제가 안된다. 5인 유형으로 보십시오. 5인 유형으로. 5인 유형으로. 1번이라고 하는거. 2번째. 유연성을 좀 발휘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틀에 박힌 생각하지 말라고. a n이고. a n의 다음항은. a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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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a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 는. n 곱하기 a n. 플러스 3. 이런식의. 있었다고. 자. 헷갈린 친구들은. 요 위쪽에다가. 세븐행 써서. 이렇게 한번 써봐. 자. 1 곱하기 a1. 플러스. 땡. 그리고. 2 a2. 3 a3. 4 a4. 얘가 첫번째 항이고. 얘가 두번째 항이고. 얘가 세번째 항이고. 얘가 네번째 항이지. 너네 이거 갖다가. n번째 항 구할 수 있어 없어. 규칙성 보면 되잖아. n번째 항은 뭐야. n 곱하기. a n인거지. 그럼. 이것의 다음항. n 플러스 1이라는. 다음항은.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겠지. 이해 됐어. 그러면. 이런. 응용능력을 발휘하시면. 여기에서. 얘 통째로 쌓아 잡고. 얘 통째로 쌓아 잡으면. 얘랑 얘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것을. 다음항이 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를 부딪히고.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봐. 그럼 얘는 선생님. 편하게 이렇게 할게. 얘가 앞에 항이고. 얘가 다음항이. 뒤에 항이 되지. 그렇게 표현할게. 그럼 봅시다. 앞에 항에다가. 3을 더 했더니. 뒤에 항이 되더래. 무슨 뜻인 거야. 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이렇게 받아들여. 되고 있지. 등차수열. 얘는. 등차수열. 일반항 정리를 하시면. AN은. 기본트로는 이거잖아. 등차수열 일반항은. AN은.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쓰는 거잖아. 잘 생각해. 여기에서 AN은 누구게. 아까 N번째 항이 AN이잖아. 아까 선생님. 여기 노란색 써드린 거에.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었어. N 곱하기 AN이었지.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은.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AN 자체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은 뭐야. 무조건 여기다가. 1집어놓는 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무조건 얘가. 일반항이고. 얘가 다음항이고. 일반항에다가. 1집어놓은 게.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야. 1 곱하기 A1이야. 플러스. 괄호 열고. N 마이너스 1. D는 누구 쓰면 된다고. 숫자 3 쓰면 된다고. 3. 됐어? 정리하십니까. 따라서. AN. 이게 문제 조건에다가. A1은. 그냥 1이라고 정리해놓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가 1이래요.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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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이니까. 3N.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볼 거예요. 됐어? 됐어? 선생님. 써드리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시라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지. 어렵지 않아. 봐봐. 비스무리하게.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들끼리의 관계를 보면 돼요. 얘네 둘 보면. 얘의 다음 항이 이거지. 맞죠? AN과 AN 플러스 1은. 얘의 다음 놈이지. 얘네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 어떻게 하면. 얘네도 어때요. 얘의 다음 거 같지. 얘도 다음 거. 얘도 다음 거니까. 통째로 다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얘가 마찬가지 뭐가 된다? B가 되고요. 얘가 앞에 항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뭡니까?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렇죠? 좀 빨리 할게요. N 플러스 1에 대한 AN. 이게 일반항의 형태로 띄고 있는 거고. 선생님은 치환 안 한 것 뿐이야. 선생님이 아까 저것처럼 풀려면 얘를 BN으로 얘를 BN 플러스 1로 치환해서 푼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데 그 짓을 이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얘에다가 1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2 곱하기 AN이 첫째 항이야.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는 놈 곱하기 4. 따라서 정리했더니 AN은 내려가서 N 플러스 1분에 얘가 1이니까요. 정리해서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 다신ances. 이 마이너스 2. 장식으로 포함되어하는 пром otras 여러분이 일으니 어떤 얘기인지 漏기제하고 산、、, 연결하고 신중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의 다음 항이고 얘는 얘의 다음 항이 이놈이야 둘이 꼬여있지 그럼 자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따라서 얘는 그대로 가면 틀려 알았니? 이렇게 가시면 땡이야 땡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리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돼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는 방법은 양변을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곱합시다 곱하시면 형태가 이렇게 바뀌죠? 곱하시면 형태가 얘는 약분 약분 돼서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된 거 는 얘는 n분의 an이 됐죠?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둘 보면 다음 항이 둘 보면 다음 항이 똑같이 풀고 가요 얘 묶어서 얘 묶어서 이것의 다음 것이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 건 얘가 뒤에 항이 단 문제는 얘가 뭡니까? 플러스 시기죠 n에 관한 관계의 시기 몇 번째 거 지금 기본적으로 시기 세 번째 개차수염 개차수염 선생님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다가 쓸게요 아래가 계속 이런 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개차수염에 대한 일반항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차수염에 대한 일반항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aN 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aN을 누구로 누구로 시작을 해야 돼? n분의 an이 되는 거지 이것은 a1분의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1까지에 대한 관계식을 k로 바꿔 즉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는 정려식으로 얘는 a1이니까 a1이 얼마일지 우리 1로 주기를 썼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이거 생각나니? 시그마 분수권은 어떤 식으로 보자? 부분 분수 생각나시죠? 부분 분수입니다 부분 분수 부분 분수처럼이면 뭐하자고 일단 쪼개야지 k가 1에서부터 n-1까지에 dk꺼 빼기 앞에 거면 1 나와 1분의 1 1분의 1 원래 생각해도 되지만 써놨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거 빼기 앞에거였으니까 앞에거 빼기 뒤에거지 즉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뭐하기로 했었지? 나열해서 지우면 끝나는거잖아 1 플러스 자 나열합시다 1부터 재입합니다 1부터 대입하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대입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마지막에 n-1분의 1 마이너스 얼마야?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마 뿔 마 뿔 지워주고 마 뿔 지워주고 살아남지 최종 정리하시면 얼마입니까? 1-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좋게 따라서 밑에 n 남아있던 것만 정리하시면 a n이라는 일반항은 반면에 n 곱하시면 되죠 n-1입니다 어디? n-1 n-1 바로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배불로 뺄고 3번째 주예요 세번째 3번째 1 1 2 2 2 0 여기가 2 n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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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셔야 되요 여러분 얘가 다가 아니라 이런 유형 만들려면 무진장 많이 만들겠지 이런식으로 보는 시야를 높여요 다음꺼 다음꺼 그럼 묶어서 정리해 자 해주세요 Hear Then 어묵 숙제율 대박 점화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펜 중에 가장 잘 보이는 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눈에 팍 띄는 펜 A N 플러스 1은 P 곱탈이 A N 플러스 Q P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P가 없으면 등차수열이 뭐야? Q가 없으면 등비수열이에요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잘 하시려면 이러한 유연성에 대한 걸 열심히 분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A1이 2구요 A N 플러스 1는 2 곱하기 A N 플러스 1이라고 주죠 당연히 얘도 연관된 관계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값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집안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얘는 공식같은 게 있거든 공식? 공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공식이 아니지만 얘도 공식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이런 위험은 무조건 이런 위험이야 즉 A N 플러스 1은 P 플러스 네모는 P 괄호 열고 A N 플러스 네모다 이렇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제발 기억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할 문제 무슨 뜻이냐면 풀어보자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얘를 얘를 이러한 공식처럼 해서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A N 플러스 1 더하기 네모는 E 괄호 열고 A N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죠 네모 칸만 채우면 돼요 네모는 얼마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E A N 위에 거 E A N이야 넘어가면 이 네모에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네모니까 결국에 네모가 누가 되어야 돼요? 1 되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배하시면 E A N이고 쇽쇽 지워지고 이 네모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네모니까 네모는 1이어야 되니까 네모는 1이야 네모는 1 네모는 1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예요 박스 박스 치면 얘는 숫자 배열을 굳이 써보자고 이런 뜻이지 A1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요 둘째 항은 A2 플러스 1이 둘째 항이고요 A3 플러스 1이 셋째 항이고요 N번째 항은 당연히 두고 됐어 A N의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에 대한 N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지 아 얘랑 얘는 앞의 항과 다음 항의 관계 그쵸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앞의 항이고 얘는 뒤 항입니다 맞죠 그런데 앞의 항에다가 구탕이 이하 십시오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도 좋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되죠 등비수열이고 구탕이 십제 내용되니까 구탕수수가 뭐가 되는 등비가 됩니다 정리하시면 여러분은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서 정리하시는데 뭐가 부족한가 아닌가 일반항 A N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 N 플러스 1은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A N은 A1 곱하기 R N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A N이 지금 이런 형태야 A N은 A1은 얘한테다가 일대입하는거니까 A1 자체가 A1 플러스 1이 A1이한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 이건 공식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와야 되는게 누굽니까? 공비에 해당해서 숫자 2가 들어오는거죠 얘만 계산하시면 A1이 5였습니다 따라서 A N은 얘가 6이네요 6 곱하기 2에 대한 N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 넘어온거죠 이렇게까지 정리하지 마시고 좀 더 정리할 수 있잖아 얘는 3 곱하기 2였지 6 그럼 얘한테 줘버리면 결국 따라서 얘 예쁘게 정리하시면 얘는 3 곱하기 2에 대한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날라가서 N 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합니다 에이 뼈 딱! 한번만 더 풀어보세요 조금 더 속도를 넣을게요 똑같은 부분 조금만 더 빨리 넣어보자 일단 기본 틀 만들죠 두 버튼을 an 플러스 1 더하기 네모는 3분의 2로 묶어주시고 괄호 열고 an에 플러스 네모 네모에 들어가야 할 것은 얘 넘기시고 얘 넘기면 3분의 2 네모에 마이너스 네모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네모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네모가 누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얘네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마찬가지 등비수역이죠 등비가 3분의 2짜리 따라서 등비수역의 1반항에 의해 an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은 a1이니까 a1 마이너스 3에 곱하기 3분의 2에 대한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죠 따라서 a는 얘는 예쁘게 정리 안할게 넘어갑시다 e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3분의 2의 n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더 정리 안되나요? 이렇게 이해 되시죠? 점화식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기본 체계만 잘 잡으시면서 딱 앞에 부터 참고 공부해나가시면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점화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써보는거야 어렵지 않다고 제대로 공부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해서 어려운거니까 제대로만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p 곱하기 a n 플러스 2 플러스 q 곱하기 a n 플러스 1 플러스 r 곱하기 a n 는 0 단 조건이 돼요 p 플러스 q 플러스 r 은 무조건 상수끼리의 한건 0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점화식이 있어요 선생님 시작하면서 점화식은 두개 또는 세개 한끼리의 0건 관계 관계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는 세개끼리야 세개끼리 1 2 2 3 4 4 4 4 4 4 5 5 6 6 6 6 7 6 7 7 9 9 9 9 9 9 10 9 10 10 10 11 12 12 12 12 9 12 11 13 12 13 얘는 얘랑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야 묶이거든. 얘는 묶이지 않으면 영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런 걸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이런 케이스만 출제를 하는 거야. 자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통해 볼게요. A1은 1이고요. A2는 3입니다. 마찬가지 A1을 갖고 가십시오. 얘 보시면 3-2-1이니까 합이 0이지. 그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가운데 항을 소개입니까. 얘 마이너스 1을 얼마로 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로 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는 A에 N 플러스 1은 A에 N 플러스 1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줍시다. 앞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주고요.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주시면요. 앞에 있는 거 묶으시면 3으로 뽑아내서 묶어봐라. 3으로 뽑아내서 묶으시면 얘는 A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로 묶이고요. 여기다. 선생님. 얘 랑 얘는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플러스. 노란색 골은 플러스. 얘 곱하기 얘였죠? 따라서 A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N.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넘치고. 알 수 있죠?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얘랑 이렇게까지 강조 안해. 얘네 이렇게만 딱 풀면 되는 거야. 그래야 되고 넘겨. 얘랑 얘랑 봤을 때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얘네 냅두고 나머지는 넘겨. 싸그리 다 넘겨. 얘 넘기고 3도 넘겨버려. 선생님 이쪽 내려와서 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이렇게 되지. A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는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달고 3 넘어가서 3분의 넘어가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A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N이지.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나? 얘네들 봐. 다음 화. 얘네들 봐. 다음 화. 그치? 통째로 다음 화. 됐어? 그럼 얘 묶어. 이렇게 통째로 가서 얘가 다음 거. 뒤에 있는 놈. 얘가 앞에 있던 일반 화. 얘가 앞에 있는 놈. 곱하기니까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등비수열이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 자체가 A N처럼 여겨지는 거다. 되고 있어? 그러면 는 등비수열이니까 A1에. A1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L 대입한 거니까.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R에 대한 N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갖다 쓰시고. 아랫값을 뭐 쓰면 돼? 얘 그대로 쓰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 자, 계산하시면.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4. 여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볼까요? 따라서. A N 플러스 1은. 넘어가시면. 그냥. A N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오케이. 빠졌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거 봐라. 끝났니? 이게 답이니? 얘는 그냥 다시 뭘로 바뀐 거야? 제일 처음에 배웠던. 기본 정화식의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더하기 N에 관한 식. 세 번째. 개차수열. 선생님 왜 자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냐면. 머릿속에 내가 분명히 시작하면서 사진 찍어놓으라고 그랬잖아. 습관을 딱 들으면 쉬워진다니까. 그 네 개가 다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개차수열이. 그럼 새롭게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 거야. 됐어? 자. 지금까지 푼 게 뭐야? 솔루션 1이지. 첫 번째 과정을 거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을 거친 거야. 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라고? 개차라고. 자. 그럼 또 아래로 쓰는 거야. 그 다음 개차니까. 개차수열의 일반은. 그럼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에 대한 식. K도 바꿔서 만들고 가자. 그쵸? 따라서 얼마?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K-1제곱. 여기까지 OK. 자. 또 갑니다. A1을 우리 최초에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1이라고 바꾸시고. 1. 플러스. 시그마 상수는 뭐 해도 좋다? 앞으로 끄집어내도 좋다. 따라서 3 곱하기. 시그마. K가. 따라서. 시그마. 얘가 뭐가 돼? K가 1에서부터 N-1까지에 대한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K-1의 곱이래. 이게 뭐였어? 선생님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 다음 알려주면 뭐야? 시그마 지수골. 그 다음 시그마 부수골. 그치? 얘 시그마 지수골이지. 시그마 지수골은 뭐 생각하나?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려면 생각나니?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였습니까? R이 1이 아닐 때 뭐였어? 1-R분의 첫 제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써먹으려면 알아야 되는 게 공비와 항의 개수와 첫 제항이지. 분석 좀 하자. 간단하게 말씀해 볼게요. 첫 공비 그리고 항의 개수. 첫 제항은 내가 어떻게 참는다고 얘기했어? 초기값 대입이라고. 초기값 대입이야. 1 대입한 게 첫 제항이야. 1 대입하면 얼마야?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 공비는? 맞죠? 공비는 뭐라고? 변화하는 K. 미지수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밑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항의 개수는 1에서부터 n-1개까지니까 몇 개? 따라서 1 플러스 3에 곱하기 공비. 즉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i분의 a1 1 생각할게요. 1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항의 개수 몇 개? n-1개. n-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차에 5 다 정리했지 mediate. 이것에 빠져나가지. n-1개. 이것은 스무레면로 축축축졕 동무섯으로 정리하시고 하면 조금은 더 깔끔하게 되겠지. 이렇게 보시죠? 그럼 딱 느끼는 거야. 아 이런 유형의 점화식에선 쭉쭉쭉 정리해서 이렇게 뜯어 나눠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봤더니 새로운 기본 점화식이 그냥 하나씩 또 나오네. 그렇죠? 그럼 또 푸는 거지. 그래서 두 번 푸는 문제야. 됐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